페라리 최초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프로상계 프로생그웨이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해당 모델은 B12 엔진을 탑재하고 최고속도 시속 310km에 이르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발휘한다. 페라리는 프로상계가 패밀리 SUV 모델로 실용적 공간구성과 사륜구동을 통한 암정적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또 경쟁 SUV와 달리 지면에서 1589mm 높이로 크로스오버 스타일 차체를 나타내고 이를 통해 우수한 핸들링 성능과 매끄러운 스타일링, 더 낮은 무게중심이 장점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페라리 프로상계 외부 디자인은 일반 SUV 대비 낮은 차체와 긴 후대를 특징으로 페라리 특유의 유연한 곡선을 주로 사용했다. 전장은 4973mm에 이르며 알루미늄 바디를 통해 우아한 코페를 연상시킨다. 전후면 램프는 모두 이 도어 차량의 특징을 반영하고, 워드테일 파이프와 리어 디퓨저는 강력한 동력 성능을 암시한다. 또한 경쟁 모델과 차별화된 리어 힌지 도어를 채택하고 특이하게 플루티밀 아치 트림을 선택했다. 앞쪽에는 22인치, 뒤쪽에는 23인치 타이어가 장착됐다. 실내는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공간 활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다. 파워 트레인은 715마력의 최고 출력과 716nm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자연읽기 6.5L V12 엔진이 탑재됐다. 파워 트레인은 100분간imento Stevenivino 주했습니다. 파워 이브 암시 성함 revea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